남박인거야. 월은 그 앞에 미리 나와. 오월 오월 그렇지. 그러니까 장 년 오월 시작 장 년 오월 그렇지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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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 그 뜻이야. 근데 남도 사투리로 나르? 의냐 아냐? 다논 다르 다논 다르 그 으가 너무 늦게 붙으면 안 돼요. 땡겨 붙어야 돼. 그러면 늘어지면서 맛이 없고 퍼지는 소리가 돼. 딱딱 이렇게 라면이나 면을 삶았을 때 쫄깃하게 쩍쩍쩍는데 축 늘어져 버린단 말이야. 맞대가리 없고 희말이 없이 다르 긴장감이 있어야지. 다르 다르 그렇지? 다르 다르 그렇지? 에헷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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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도 얼버무리지 마요 정확하게 지금 선을 그어주는데 얼버무리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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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도잖아 엉도 엉도 그럼 끝에 마지막에 그걸 내주라니까 뭐하고 있어 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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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선이 다 있잖아 그렇게 건성 듣지 말고 건성 듣지 말고 건성 듣지 말고 그냥 얼버무려서 하지 말고 하나를 얻으래도 제대로 해야지 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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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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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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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들이 단계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 미분 잘게 어떻게 잘게 잘게 쪼개서 많은 엉들이 있어 그 엉들을 생략해서 미끄러지게 따구 이렇게 하면서 흘려서 그렇게 하면 소리가 공력도 없고 맛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지루해져 그걸 다음을 살려서 해야 그 듣는 맛도 있고 짬지고 그 쫄깃한 맛이 라면이 쫄깃해야 맛있잖아 퍼져갖고 에이에이에이에 이렇게 생긴 라면은 줘도 안 먹지 안 그래요 쫄깃해 감자 라면이 맛있는데 쫄깃해야 맛있어 푹 퍼져갖고 라면이 감자 라면이 맛있지 담백하니 근데 어떻게 쫄깃해야돼 그것이 푹 퍼져갖고 그냥 이렇게 생겨갖고 펑퍼지 먹어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총총 불어가지고 요래 생기면 못 먹어 맛없었어 그러니까 어죽속에 들어간 라면은 또 아니 저기는 다르지만 국수는 다르지만은 아무튼 쫄깃해야 돼 찬물에 그냥 팍ộng시는 것처럼 쫄깃해야지 에해 형 skills 라고 따쿠 또 던니를 시작 에잉도 따쿠 따쿠가 아니라 따쿠 코 코 코 그렇지 너 더니를 너 더니를 니가 행여 잊었느냐 니가 행여 잊었느냐 니가 행여 니가 행여 잊었느냐 니가 행여 잊었느냐 똑같은게 아니에요 그 음이 아니에요 음이 달라 올라갔다 내려와 니가 행여 잊었느냐 니가 행여 잊었느냐 그렇지 금년 7월 칠성적 금년 7월 칠성적 칠성 야구 칠성 야구 칠성 야구 칠성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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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그게 저기 미분을 해갖고 착착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음을 나누어서 착착착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에 그렇게 갖고 딱 층계를 그려서 내려와야 하잖아 단계 그게 그거에 여러분들이 엄청 미숙하고 전부 다 호도되어 있어 어디에 칠성 야구 이런 거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따고 꾸노던 이를 그냥 내려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은 전부 그거에 매몰 매몰 되어 있어 매몰 아니야 좀 나누어서 미분으로 나누어 봐 깔끔하게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계단을 걷고 착착착착착착착착 각을 지어서 그러니까 칠성 자구 칠성 자구 어허어허어 함께 결교허잣더니 함께 결교허잣더니 이거는 굉장히 잘하네요 다른 반보다도 함께 결교허잣더니 함께 결교허잣더니 옳지 이제는 늦이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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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일 없다 할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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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음을 딱딱 나누어서 없다 없다 그렇지 음이 몇 개가 있잖아 그렇게 한 거야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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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할일 없다 이제는 할일 없다 그렇지 상침질 수놓기를 시작 상침질 수놓기를 질 질에서도 음이 좀 떨어져야 돼 상침질 질 상침질 수놓기를 할일 질 윈윌 윌 윌 과함 개 그 소리는 그렇게 하네 니힐 이것도 니힐과 함께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서 전부 그런 식이야 니힐과 함께 그런 노래는 없어 그럼 꾀벗은 유치원 같은 노래는 안해 그 소리장에는 그런건 없어 니힐과 함께 허쩌누냐 음이 몇개를 더 거쳐 시작 니힐과 함께 허쩌누냐 너희는 양치니 구조누니 너희는 양치니 구조누니 모시고 잘 있거라 모시고 잘 있거라 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쁜 습관 하나가 들었어 끝에 질질 빼는 것은 없어졌어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반음 놓고 내리는게 상당히 이뻐졌어 하도 이제 주의를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래 얼마 정도 배우고 또 다른 노래 얼마 정도 배우면 소리 배우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뒤끝이 이뻐질거야 요렇게 놓는게 그 소리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식임도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 계속 하다보면 이 식임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 그 예쁜 식임을 여러분들이 좀 잘하게 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떻게? 많이 이뻐졌어 그리고 많이 잘하고 있어요 막 막 굉장히 비극적인 거 아니야 그니까 자신 있어야 돼 어떤 데는 특히 이쁜데도 있어 어떤 데는 오 여기는 이반이 훨씬 잘하네 하는 데도 있으니까 저기 뭐야 자신감 가지고 너희는 양진이 구조느니시다 너희는 양진이 구조느니 모시고 자리거라 모시고 자리거라 나는 우랄 여기 어떻게? 힘을 줘서 밀도 있게 저기를 흔들어줘 그니까 말하면 떨어지는 건데 방정맞게 떠는 게 아닌 거 알지? 절규를 하면서 난 이제 오늘 죽으러 가잖아 나 오늘 죽으러 가잖아 그니까 나 오늘 죽어 하고 떠는 거야 나는 고날 시다 나는 고날 우월에 붙인 수라를 떠나 우리 붙인 수라를 떠나 그렇지 죽으러 가는 시다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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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 남녀 동이 남녀 노소 없이 노소 없이 눈이 붓게 해 눈이 붓게 해 근데 이제 남도 사투리로는 눈이 붓기 붓그 붓그라고 눈이 붓그흐거 시작 눈이 붓그흐거 모두에서 뭐가 합인거야? 덩처처 시작박이야 모두 굴고 우울하지마 우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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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모두 굴고 모두 굴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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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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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아주 이뻐 백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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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백일은 백일은 그것을 백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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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디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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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이 의문이 좌우 허여 좌우 허여 허여 아냐 뒤에 그거 붙이면 안 돼 거기 뒤에 붙이면 안 돼 좌우 허여 좌우 허여 그리고 뒤에 한 방을 쉬어 버리는 거야 어 달라고 올리면 없어 그런 거 없어 의문이 좌우 허여 시작 의문이 좌우 허여 정산도 징그 난 정산도 징그 난 징그 징그 난듯 난듯 청산도 징그 난듯 청산도 징그난듯 징그가 아니라 징그난듯 징그난듯 징그 징그 징그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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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정산도 징그난듯 청산도 징그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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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면 여러분들이 힘이 달리면서 어떻게 돼? 힘이 달리면서 찡그시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미끄러진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미끄러지면 구성이 없어. 맛이 없지. 찡그란듯 찡그란듯 그런 말 하면 잘해. 그런데 청산을 붙이면 기운이 딸리니까 바로 미끄러져 버려. 청산도 징그란듯이다 청산도 징그란듯이다 그렇지 초목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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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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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목독 초목독 그렇지. 도에 그냥 반음을 꺾어내린 것밖에 없어. 초목도 초목도 눈을 짓듯 눈을 짓듯 그렇지. 짓듯 그렇지. 초목도 눈을 짓듯 초목도 눈을 짓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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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그러니까 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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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는 거 도에서 시로 반음 내려주는 것이 저기 뭐야 남도민유와 판소리의 특징 중에 특징이거든 그걸 예쁘게 잘해야 돼. 아주 흔한 흔하고 어디서나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그걸 잘해야지. 이쁘게 초목도 눈을 짓듯 시작 초목도 도 그렇지. 누군가 잘했어. 짓듯 짓듯 응 되게 잘하네. 흔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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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방음 절을 해줘야 돼. 다시 흔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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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꽃이 너무 잘했어 시작 은은 꽃이 이 울 고조 이 울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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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 들어가야 흐느끼는 그게 살아 이 울 고조 시작 이 울 고조 빛을 잃고 빛을 잃고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 해가지고 오셔 그래가지고 다시 점검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 치는 시간에 북을 치면서 해가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할 거야 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뒤에 또 배울 거야 배우는 시간에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연습이 좀 덜 되더라도 겁먹지 마 왜냐 연습하면서 북 치는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할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들 북도 치고 소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더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순전히 북 치고 노래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오만 잡동사니 많이 해야 소용 없으니까 danffe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